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24 파리올림픽에 개인 중립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 39명을 추가로 초청했습니다. IOC는 현지시간 27일 개인 중립 자격으로 대회 참가가 승인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 2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. IOC는 지난 15일에도 체조, 역도, 레슬링 종목에서 두 나라의 중립 자격 초청 대상자 25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 IOC는 대회에서 자국 국기 사용, 국가 연주 등이 금지되고,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해서도 안 됩니다.